경주시는 토함산 자연휴양림의 지상 2층, 연면적 900제곱미터 규모의 세미나실이 새로 문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관한 세미나실은 대회의실 1개와 소회의실 4개 규모로 모두 200여 명이 이용 가능하며 32개 객실, 40개 캠핑데크와 함께 효과적인 문화행사 장소가 될 것으로 경주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주 토함산 자연휴양림에는 4개 트레킹코스와 풋살장 등 체육시설이 설치돼 있고 문무대왕릉과 주상절리, 석굴암 등 관광지가 가까워 여행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